너무 덥고 오래 걸립니다 난이도 아웃라스트는 너무 맑았다고? 나 이거 한번도 못 봤는데 어디서 봐요? 한글 패치를 받았어요 최신 버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려움 정도랄까? 어려움 해도 깰 수 있나요 이거? 아웃라스트를 주로 하는 사람도 있어? 와 타임어택? 이런 게임을 타임어택 해도 당신은 마일즈 섭쇼라는 부정부패 후궁로 전문 기자로서 비밀을 켜낼 수 있다면 불특구덩이라도 트여들 야욕 있는 인물입니다 다른 기자들은 엄두도 못 낼 기사 거리들도 위험을 부릅쓰고 타고들입니다 최대한 오래삼아 오래살아남아 모든 곳을 기록하십시오 근데 뭐 싸우고 그런 게임이 아닌가봐? 난 제가 운전하는 거 아니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벗는 사람 말지 없쇼 정보 먹고 정신 이학 시스템은 불법행위 저에 대해 모르시겠지만 요점은 말하겠습니다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2주간 매시부 산에 유치한 먹고프로 정신 이학 시스템 시설에서 소프트웨어 상당력을 맡았습니다 지금 하는 행위는 온갖 기밀 주제 해석에게 입게 되지만 젓가락이요 금색한 이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공로 해달라고? 이거 카메란가? 이거 카메란가? 메모와 수집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모 메모 움직이는 법은 기타 FPS 게임이랑 똑같은데 점프도 있네 톡톡톡 문을 빨리 열려면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건이 기록되어 수집에 메모가 추가되었습니다 전파 방해라고? 분위기는 굉장히 괜찮은데 메모는 캠코더로 사건을 기록할 시에만 수집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캠코더로 다 찍고 다녀야 되나보네 1회만 레프트 시프트를 들으세요 저장같은거 없나? 아 저장.. 저장가 나가기네 그냥 캠코더 배터리 있다고? 톡톡톡 잠겼어 야 열어줘 어 EQ로 이렇게 머리를 왔다갔다 할 수 있네? 그러면은 잠긴걸 촬영해볼까? 그런거 없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여기 닫혀있어요 아 무섭다고? 방송보고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님들은 혼자가 안있어요 어 이 상태로 이제 갔다갔다 할 수 있네 뭔가 건설 중인 것 같아요 3인층으로 못봤구나? 제 목소리가 무섭다고? 내 목소리가 무섭다고? 내 목소리가 무섭다고? 나 이렇게 막 들어가도 돼? 잠깐만 아무리 기절하지만 그냥 이렇게 막 들어가도 되는 거냐? 어? 잠깐만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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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찍을 거 있나? 찍을 거 있나? 너무 어두워 이게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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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여기 왜 다쳤어 여기 있나요 잠겼어 쑤쑤 여기밖에 없어? 길이? 가기 존나 싫은데? 가기 존나 싫은데? 가기 존나 싫은데? 가기 존나 싫은데? 굳이 놀라 Papa 가자! ừ ừ ừ ừ ừ 아 아 아 잠시만요 뭐지? 뭐지? 잠깐 잠깐 배터리가 다 되나봐 배터리 충전 어떡해 멈춥 에이 로 트 은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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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누구야? 그럼 너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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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보호해, 형아! 너는 그의 영원! 잠깐, 잠깐! 잠시만, 잠시만! 아아! 아아! 정신병원 탈출 와, 이게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아아! 좋지? 아아! 이거 보자! 정신병원 센터 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급격한 황병원에서 조회했다. 뭐지? 뭐지? 이게 나가야 되는데... 1층이래요, 여기가. 여긴 지하라는 소리잖아 1층에 나가는 경우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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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면 안될 것 같아 여기도 가기 싫어 잠겼어 잠겼어 여기 가야돼? 여기 가기 싫어 여기 가기 싫어 여기 가기 싫어 멍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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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사람이 다 죽고 있어 멍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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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라이더 프로젝트?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입니다. 월라이더 프로젝트란 이상한.. 이상한 걸 하고 있나본데? 아, 저기 이상하나 있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죽을까? 왓고 죽을래서 죽을래? 우리의 사람들을 죽을래.. 우리의 사람들도 안에서.. 멍청잼 멍청잼 늦어 어떡해 야 뭐 신기했나? 키카드를 그냥 가지고있나? 키카드를 얻어야 되는거 같은데? 키카드가 더 많아 오우 장난 아니다 비타 어? 배터리다 이건 배터리가 거의 다 됐죠? 하나 갈아 끼우면 배터리가 거의 다 됐죠 다 떨어졌는데? 난 들어왔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내가 배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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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히히 비가 뜨거워지는 거야 최비넥 같은거 뒤질 수 있나? 못 뒤지는거 같고 이게 막 내가 좀비를 때려 죽이고 그런 게임이 아니었네 barrier 도망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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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나? 으퍼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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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아놨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으퍼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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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큰일났네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갈 수 있는데도 뭐지? 나 안 하고싶어 어디로 가야 돼? 이상하다 어? 쟤 사람이 떨어지고 지랄 뭐가 있나? 어, 극혐 수고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환기구 환기구를 통해서 가야되나? 아, 여기 올라가는 분도 있었네? 어이C 다 잠겼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창문 못 깨나? 큰일났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작하자마자 헤맸지? 수고에서 가면 되나? 오가 안 되고 길찾기가 까다로운 게임이네? 길찾기 여긴 처음 오는 중인데 문사를 찾았어 워커 워커가 자해행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는 구속상태에서 진행됐다 뭐지? 이상한 실험을 했나?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길이구나 지나가야돼?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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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야 뭐야? 얘들 지금 지나갈게요 과연 여기 카드키라고 11 다시 지나가야돼 아 개짓다 넘어갈 수 없어? 이 숨소리는 게임이 내는 겁니다 게임이 설마 자기가 내겠어요? 아 문이 안닿죠? 못 뜬나? 으어어어어어어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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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쫓았다. 개쫓았다. 흠.. 아이다. 뭘 왜 이렇게 얻었어? 여기가 아니냐. 아냐.. 다시 못잠가 이거? 저거, 저거, 저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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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 오, 오, 오! 어? 우와! 어떻게 된다고? 우스! 하하... You were here, weren't you? You're the big. I'll find out where you are. 간호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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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을 눈에 잘 등장하는 시간을 실수했다. 이 게임을 왜 했는지 후회되고 있어. 다른 분 켰다고? 나 그거나 볼까? 내가 봤는데 못하겠는데? 나 길치야.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맵 같은 게 없어. 가스 펌프 두 개와 주차단기를 켜세요. 오우씨. 오우씨. 오! 잠겨있어. 아 진짜 하나도 안 보여. 큰일났네. 이거 밧데리 다 될텐데. 별거 하나 가정했고.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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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먹은다, 먹은다, 먹은다. 개 무서워. 깜짝이야. 워싱턴. 깜짝이야. 아우씨 갔나 어떡해 밧데리가 없어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못나가 겠어 못나가 겠어 못나가 겠어 못나가 겠어 못나가 겠어 깜깜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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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줘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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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안 돼 1998 2000 poet 아 진짜 쫄려서 못하겠어 지금 큰일났네 잠깐x3 야 저 순차를 뚫고 가야돼 다행이야 멍청해서 안에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도 있는 것 내가 어디로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길을 잃었어 뭔데 밧데리가 이렇게 빨리 닳아 펌프 하나를 더 작성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스틸이 많다고? 또 있어? 없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와 큰일 났어 킬 잃었어요 여기 어디야? 누구야? 잠시만요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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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갈게 지나갔다 지나갔지 어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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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x2 잠시만 잠깐만x6 나 이리지마! 하... 그래서 어디서... 어디부터 저장된거야? 와 큰일났다 나 여기 길치인데... 살 수 있을까? 누구야? 누구야? 저쪽 부터 아닌가? 어? 어디 갔었지? 아 제가 시키려면은 이거 펌프 2개랑 차단기를 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아이웨피 맞아 아이웨피 한글자막 나 내 새 제발, 열지 마. 와... 아... 아... 아, 어떡해. 적응이 안 되는데? 안녕? 지나갈게요! 안녕? 지나가요! 여기 아닌가봐. 어디, 어디, 어디. 안녕, 안녕! 잠깐만! 봐둬! 가만! 멍청아. 하, 하. 야, 멍청아. 하, 쫄려 뒤지겠네. 잠깐만. 야 안가 저장이 안 돼 저장이 갔니? 잠깐만 또 걸렸어 안녕 너 왜 거의 지키고 있어 자자자자 어디야 나 어디 온 거야 아 일단 숨어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문제는 제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갔니? 배틀에도 한 개밖에 없는데 갔어? 끄면 안 보여 일라 쏴줘 밑에 찾았다 밑에 뭐 없나? 배터리 하나야? 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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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나 길을 잃었어 또 미치겠네 근데 왔던 길이잖아 아닌가 미치겠네 차단기 배터리 배터리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아저씨 안녕?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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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 두렵지않아 난 너가 무섭지않아 아 잠깐만 아이씨 영원히 못 깬다고 합니다 아 쫄아서 못 움직이겠어 스턴 버는 것 같애 아 미치겠네 여기서 영원히 못 벗어날 것 같애 큰일났어 кру 내 차단기만 가면 됩니다 안녕? 난 ai behalf 면허 됐거든? 이리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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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날 못 찾을 것이야 넌 멍청하니까 넌 멍청하니까 흐흐 이씨 진짜 지니 참 she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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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쩍쩍쩍 나한테 오니? 나한테 오는구나! 이 빌어먹을 놈아! 매팩같은 새끼! 와 진짜! 아 미치겠네 못 깨겠어 몸이 몸이 마비돼 마치 독에 누구야? 누구야? 몰라요 몸이 마비돼요 고양이께 집 마냥 몸이 마냥 몸이 못 움직이겠어 이런 게임은 보기만 하는걸로 높은 누구야? 아 아 5 으 으 으 으 으 아 참 멘봉 온다 으 으 으 아 저기 있어 한번은 어그로를 끌어서 밖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로 춤자 아 아 만 비켜뜨리나? 약간 빠뜨리 있었고 초단기 올리고 이제 할 건 다 했는데 다시 저기로 가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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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다시 저기로 어떻게 돌아가지? 제가 길까지 서있는데 미치겠네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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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챙겨요. 오이 씨발! 숨을 때 없어? 숨을 때 없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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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륜 시리겠네 진짜 반가워요 지나갈게요 나 여기 가야 된단 말이야 부퍽 하아 사과만들이 공개 하아 사과만들이 하아서 하아 하아 제발, 제발 이번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와, 이거 되게 어려운 게임이구나.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한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 공간 지각은 게임이야. 시각은 게임이야. 갔나? 공간 지각은 게임이야. 갔나? 공간 지각은 게임이야. 장문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정문이 어디지? 정문이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가 어딜까 이루어 길치가 하기 진짜 어려운 게임이다 나는 이런 상황에 닥치면은 아마 길을 잃어서 죽을 거야 뭐야? 불켰어? 갑자기 음악이 오네 깜짝이야 갔니? 일단 쩌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길치는 하기 힘든 게임이다 이거 엔딩 못 보겠다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일단 저기인데 여기 아니네 저기인가? 모르겠어 오씨 좀! 가자 좀! 아 여기 문 닫고 안 돼 진행이란 걸 좀 해보자 아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진짜 답답한 상황이네 여긴 아니고 여긴 아니고 이쪽인데 반대쪽은 막혀 있고 이쪽은 또 이 새끼가 지키고 있겠지? 저 길치 치료 게임이다 길치는 강제적으로 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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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떻게 나가지? 뭐나? 물빛인데 저걸 작동시켰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다음 목표가 이제 제가 왔던 길로 돌아가서 보안실로 가가지고 정문 문을 여는건데 제가 왔던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긴 내가 타워하러 왔던데고 여긴 여기 반대인데 제가 왔던데요 여긴 펌프름이고 제가 나가는 길 같다 다 출석 다 출석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길없다고 해본다고 했죠 이러고 스폰크 펌프 룸들 여기는 전기실 가는 곳인데 여기는 펌프 룸들이고 어디로 가야 되지? 펌프 룸들 하... 미치겠네 여기가 아까 제가 전기 킬려고 계속 침투했던 곳인데 여기도 길이 막혀 있단 말이죠 뭐 놓친 게 있나 온 거예요 지금 다른 길이 없어요 왔다 이제 배터리도 없어 가만히 여기가 여기 아까 전기실 여기도 더 좋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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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착했다 깨꼬리 압댕인가? 어디로 가야돼 하아... 이쪽은 아냐 여기서 다른 쪽을 차분 차분하게 찾아보죠. 저긴 펌프룸 아냐아냐 다 했어요. 여긴가? 펌프룸이 아닌 곳이 열렸나? 여기도 펌프룸이고 이상하다 하아 미치겠네 여긴 내가 왔던데 지금 펌프룸 돌고 있어 여기에 4개의 길이 있는데 길을 못찾겠어 여기가 이제 제가 왔던데거든요 처음에 문 열고 이거 뗄 수 있나? 잠깐만 아 이게 새끼리 있네 아 이거 못찾았네 이걸 새끼리 있었네 새끼리 있었어 새끼리 어두워서 못봤었어요 여기서 아까 보안실로 가면 돼 보안실 여기였어 길을 못찾은게 아니라 그냥 숫길을 못본거네 여기서 이제 정문을 열고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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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여기를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가 당신이 볼 수 있을지? 당신은? 우리의 주인은 왈라이더가 그 정의에 의사의 의사에 의사의 의사에게 이곳에서의 의사는 의사의 의사는 믿음을 믿어 그리고 모든 문이 모든 문이 앞에서 이거 한번도 안해보고 안봤어요 뭐해고 왜 먹어 그가 제 맡은 신부는 내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리 데려왔다 무슨 개소리를 하고 싶은지 몰라도 내가 목표자가 되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뭐야뭐야 야 야 이 미친놈들은 다시 또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돼? 잠깐 잠깐 뭐 오는 것 같아 그는 내 몸에 도와주신 것 같아 내 몸에 도와주신 것 같아 내 몸에 도와주신 것 같아 스페셜!